아 아 아 아 전 세계에 계신 게이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장인을 모시는 장인 초대석 오늘은 또 정말 그 롤을 좋아하시고 롤의 e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를 수가 없는 분을 보시고 왔습니다 정말 레전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인기가 많지만 롤이 점점에 있었을 때 그때 프로 생활을 하셨던 막눈님을 모셔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고 이 사람은 막눈 아닌데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막눈 맞고요 일단 막눈 맞고 네 어 막눈이라는 인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플러스라도 이렇게 인증해야 되진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날씨를 쓴다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일단 믿어주신다고 믿고 일단은 말씀드리자면 저는 점프로 게이머 막눈입니다 일단은 오늘 모셨는데 오늘 나오시게 된 계기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나오게 된 계기는 수아 누나가 이제 짱타 누나가 이제 그거 나왔다고 재밌었다고 만족을 많이 했더라고요 문어 문어 저 누나가 재활공명이라고 친다면 저는 투경선생인데 내가 더 좋은 걸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아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스승님이잖아요 그렇죠 예 짱타수아님의 스승님이기 때문에 제대로 일라오 배울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일라오이 보여드리고 또 이제 약파리도 이를 생각하고 제가 좀 이제 제 아이디 보시면 알겠듯이 이거 탐 맞거든요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거 탐 맞나요 아 현재 여기 그럼 티어가 어디로 매칭되죠 지금 여기가 티어가 지금 다이아 다이아 2로 매칭이 됩니다 아 다이아 2정도 어떤 기교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또 이제 또 알려드릴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배를 해야 되는데 일라오이로서 배를 어떤 걸 하면 될까요? 음.. 딱히 없어요 일라오이 할 때는 다 어? 딱히 없기 때문에 일라오이는 일단은 어차피 2를 맞추면 이기고 못 맞추면 지거든요 이거는 플레이어의 소양이 중요한 거지 산을 오르는데 산이 거기 있을 거지 산이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와 미쳤다 미쳤다 며월이다 이거 이거 산이 거기에 있어서 오는 것이 산이 문제는 아니잖아 맞네 어 산을 오르려면 탄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산은 그저 거기 있을 뿐이니까 불측 일라오이 할 거 같은데 아 불측 자 아 이게 일라오이가 근데 카운터는 없는데 후라하니 부자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 이거는 우리 편이 브릿지를 잘하는 사람이라서 빨리 잡아줘야 되는 거 아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미치가 그랬죠 시련이 날 죽이지 않는 이전 난 더 강해질 거다 안 돼 의도적으로 시련을 받습니다 어.. 잠시만요 상탑이 안 나왔네 어.. 어.. 원 딜 먼저 잡으면 안 될까? 일라 없냐? 나 선픽 좀 무서운데 이거 뭐냐면 우리 편들한테 긴장해라고 일부러 야 루 아 루샤이면 안 되는데 아 루샤는 원드리겠죠 네 원 딜이겠죠 탑을 올리기가 어디지? 아 탑 루샤이야 일라 나갔다고 해줘 다시 하기라고 얼른 일라 탈주라고 해줘 제발 블루 빼먹고 시작 일라나가 오케이 다 걸렸는데? 뭐야 걸렸는데? 저런 전략이 있었구나 큰일났네 아.. 아 또 겁이 아프네 진짜 아이고 아이고 게임 안 되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기가 만들어지면 대장간에서 몇 번의 망치질을 받는지 아십니까? 최소한 만번에 망치질을 받는데요? 일단은 한 번 망치질을 받았네요 앞으로 이제 구축으로 69번 좋네요 아 오케 확인 아 아 아 진짜 이럴 때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하시나요? 저요? 네 정글차에 죽었네요 죽었네요 저는 제 어머니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제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나가겠습니다 멘탈 잡을게요 여섯 화이팅 화이팅 그쵸 맞죠 맞죠 어 게임 이겨요 오케 나 다했다 할 것 뭐 하신거죠 약간 그거잖아요 승리의 여신이 승리에 기여하는게 있을까요? 그 존재자체로 승리의 여신인거잖아요 아 마치 군대에서 군자같은 존재군요 그렇죠 존재자체로 들리는가 모르셋나요 정보 막는 공익이다 개막했다 진짜 아 애들이 어떻게 된 심장인가요? 이 신이 지금 100% 이거 먹고 있거든 안녕 아 개 야 산을 오르려면 산이 어떤지는 상관없다 아 레오라키 그냥 열심히 자길만하면 돼요 우리는 경주마가 되면 됩니다 맞죠 굳이 누가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는 이 앞만 보고 달려가면 돼요 그 동키호테가 라마차의 풍차에 돌진하듯이 그 누가 뭐라 하던간에 우린 무시하고 그냥 뛰만 됩니다 선생님 선생님 아 아 이것이 협복의 기생충인가 그렇죠 루시아는 지금 핀트 나와서 루시아 핀트 나와서 루시아 핀트 나와서 지금 빡쳤어 현실 부정중이죠 지금 아예 안 하고 있죠 지금 이럴 리가 없어 아 지금 루시아 동키호테예요 한 번만 더 으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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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겼다 상대리 디지턴이 이러잖아 상대리 디지턴 인정 이러잖아 어 둘 싸는 밖에 없네 하하하하 탱크로스의 역할 정확하게 다했다 이 말이야 하하하하 아 보세요 치아 와도 안되고 와도 안되고 와도 안되고 세호와도 안되고 인형처치 안되고 중입도 안되고 아원도 안되고 정촌이 안되고 눈? 아 목표물 안되고 포탑 안되고 정의가 피해서 아 브랜드?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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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친구나 탑종이라 하네 이 사람은 자 일단은 전시템을 이걸 사요 단식템 아 단식템 네 이쪽으로 단식템 삽니다 단식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생긴거랑 다르게 또 단식을 좋아합니다 어 근데 클럽도 근데 CS 단식협이에요 맞습니다 맞았다 이게 스탱이 두 번 터져요 아 그래요? W가? 아니요 모든 스킬이 아 모든 스킬이? 왜냐면 이거 패시브로 터지니까 아아 야 라인을 생각해보니까 라인을 희릴때 밀거에요 아 라인을 미나요? 무조건 와 이게 맞아? 아이고 일단 제 스타일이 그거에요 정말 즐겨보면 아이언 타입이에요 전투적으로 하시네요 네 이게 선이랩 찍으면 나보고 좋겠다 이거 이거 제 잘못은 아이고 오 이거 키를 안맞았어요 아 수확터트리면서 수확터트리면서 네 어 방금 그 큐맞았으면 죽은거였죠? 네 그래서 그냥 플레이 썼어요 안야끼고 아 일부러 CS 안드시는거죠? 지금 보니까 네 안먹고 있어요 자 맞췄고 큐만맞추면 돼요 큐 스톱 걸렸다 아 안좋네 아 까비 아 왜 스톱이 안맞지 이게? 미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이거 프리즈만면 돼요 오죽권이 리듬이 맞죠 일부러 안먹은거고 방금 그렇죠 괜찮습니다 잘 시킵니까 어떻게 정확히 제 마음을 또 아십니까 아 소리가 안들리니까 네 맞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필요없습니다 소나가 소리를 못듣는다고 약합니까? 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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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눈으로 보라고하죠 소나가 똑같습니다 저도 아 근데 일단은 제가 게임 중간평점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하하하하 하아하 아아아아하 방금 방송 질문을 생각하시기에 이 탑단식 브랜드의 장점이 뭐죠? 이걸 꺼내신 이유 라든지 아 잠시만요 오오 이렇게 일단 아 너무 좋았죠 와 터트리면서 와 터트리며 되게 쎄고 로밍타임이 굉장히 강력해요 누린데 로밍이 잘 되나요? 네 제사편이에요 단식팀을 가셨는데 위년을 좀 먹어도 된단 말이죠? 이게 법칙이 있잖아 5분에 20개요 그럼 10개 더 먹을 수 있었네요 사실 아 근데 이거 슈프터 맞았구나 오? 야! 이거 저 어깨 9 킬약이 나오거든 야 이거 이거 킬약 보는 거 이거 진짜 매서웠네요 이거는? 이게 약간 짬바인가요 짬바? 네 짬바 짬바 너는 침 못 가 임마 아 끝까지 잡아놔요 어? 아 아깝다 이거 잡을 수 있었는데 어? 더 들어가나요? 야수어가 왔는데? 예수어가 왔죠? 솔방울턴이 없죠? 자 이거 깊숙이도 어! 봐버렸어 봐버렸어 솔방울턴 사라질 때 앞으로 뛰어 그러든지 조기가 없을 게 있어요 이렇게 야 이거 뭐야 솔방울턴 사라질 때쯤에 쓰는 문제 스턴 넣어주고 죽긴 하겠죠? 하지만 아군이 마무리 지우면서 어시스트 어 킬까지 어! 왜냐하면 방금 뭐 한 거냐면 린드레신이 맞고 사라질 때쯤에 제가 리콜 타는 모습으로 집을 가요 제가 그 효과가 사라지면 이제 위로 뛰면 저는 리콜 탄 거에 마지막으로 보여가지고 저를 주기로 이제 얘가 끼다가 죽은 거예요 아 근데 타보 내가 죽인 것 같다 추모! 샷 타드네요! 아 근데 약간 보니까 플레이스타일 자체가 약간 공격적이시네요 엄청 엄청 공격적이시네요 예 어? 맞혔고요 슈! 아 맞혔고 2! 아 패시브! 자! 폭발이 예수입니다! 아! 남의 여기 시가 먹으러 오잖아 이걸 잘라줘야 돼 어? 안 나오는데? 아 피가 막혀 있지 아 피가 있네? 언제 막았냐 얘? 아 왜 안보이지? 딩 딩 아 이거 한타 이거 좀 좀 오케이 위험하죠 이거? 어어우어어 잡았다. 잘 가. 탈! 짠! 다했어! 이거지 이거지 이거. 딩동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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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전의 한타. 결전의 한탄데요. 어? 베인? 조이였나? 베인 잡았고? 뭐야! 갖다 터뜨렸다. 다가갔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 이겼다! 50분 게임. 딜량보면 제가 1댕일걸요? 이즈도 사실 뻥딜이 있잖아요. 네. 뻥딜이 있는데 그걸 이겼어요. 아.. 이게 이제 조이도 딜 진짜 잘 넣었다. 아.. 전환이다.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네 우선 여기 장인줄에서 나와서 영광이고 제가 이번에 게임에서 데스가 아마 장인초대석에서 저만큼 데스 많이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최다 데스이긴 할 건데 그만큼 화끈한 플레이 보고싶으신 분들은 가끔 놀러오시면 제가 또 반겨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막론님이 트위치에서 방송하시고 그렇죠. 또 이제 유튜브에서 영상 업로드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찾아가 주시고요. 자! 장인초대석은 계속됩니다. 본인이 장인이라고 생각하거나 주변에 장인이 있다면 연락 공식 이메일로 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하시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컷!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